그 다음에 웅탈형 중에서 하나 배워줄게 만날 봉자 내 희어노니 시작 만날 봉자 내 희어노니 나와 나와 정을 주어 더와 나와 정을 주어 끝정짜로 눈일다가 끝정짜로 눈일다가 무진 바람이 불어져서 무진 바람이 불어져서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별 별자를 배웠으니 이별 별자로 배웠으니 만나 흐을 봉자가 흐을 만나 흐을 봉자가 흐을 봉자가 흐으 봉자가 흐으 염려롭구나 염려롭구나 만날 봉자 내 희어누니 만날 봉자 내 희어누니 너와 나와 정을 주어 너와 나와 정을 주어 끝정짜로 눈일다가 오진 바람이 불어져서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 희별 별자를 대었으니 만나 흐을 봉자가 흐어 만나 흐을 봉자가 흐어 염려롭구나 만날 봉자 내 희어누니 만날 봉자 내 희어누니 너와 나와 정을 주어 너와 나와 정을 주어 끝정짜로 눈일다가 끝정짜로 눈일다가 오진 바람이 불어져서 오진 바람이 불어져서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 희별 별자를 대었으니 이 희별 별자를 대었으니 만나 흐을 봉자가 흐어 염려롭구나 만나 흐을 만나 흐을 봉자가 흐어 봉자가 흐어 염려롭구나 다시 만날 봉자 내 희어누니 만날 봉자 내 희어누니 내 희어누니 만날 봉자 내 희어누니 너와 나와 정을 주어 너와 나와 정을 주어 너와 나와 정을 주어 너와 나와 정을 주어 계속 오오진 바람이 불어져서 끝정자로 노녀다 겨 extension 오진 바람이 불어져서 끝정자로 no 위떴ommen 날aga 이별 별자 백일인고 이별 별자를 대였으니 만나 흙을 봉자가 흙을 염려로구나 만나 흙을 봉자가 흙을 염려로 염려로구나 만나 흙을 봉자가 흙이다 만나 흙을 봉자가 흙을 염려로구나 만날 봉자 내 여론이 만날 봉자 내 여론이 만날 봉자 내 여론이 거기에서 3도 차이 나야 돼 내 여론이 내 거 같은 음 아니야 시작 만날 봉자 내 여론이 너와 나와 정을 주어 너와 나와 정을 너와 나와 정을 주어 뜻정자로 눈일다가 무진 바람이 불어져서 무진 바람이 무진 바람이 무진 바람이 불어져서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 희일 별자 웬일인고 이 희일 별자를 대었으니 이 희일 별 자를 대었으니 이 희일 별 자를 대었으니 만날 봉자가 흐 염조로구나 만날 봉자가 흐 염조로구나 만날 봉자 네 히어 네 히어 만날 봉자 네 히어 눈이 시작 만날 봉자 네 히어 눈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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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을 정을 시작 정을 주어 정을 주어 부정자로 눈일다가 부정자로 눈일다가 모진 바람이 풀어져서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별 별자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별 별자를 내었으니 이별 별자를 내었으니 만날 봉자가 흐 염 만날 봉자가 흐 염 만날 봉자가 흐 염 봉자가 흐 염 염 염 염 sa 봉자가 흐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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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enfim 염 염 어 염 염 복자 내여도니 나와 나와 정을 주어 나와 나와 정을 주어 뜻정자로 눈일다가 뽀진 바람이 불어져서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별 별자 웬일인고 이 별 별자를 내었은지 이 별 별자를 내었은지 만나 흙을 봉자가 흙을 염려로구나 만나 흙을 봉자가 흙을 염려로구나 염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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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된게 만날봉자 떼어두니 만날봉자 떼어두니 너와 내가 나와 정을 주어 너와 나와 정을 주어 끝정짜로 눈일다가 모진 바람이 불어져서 끝정짜로 눈일다가 모진 바람이 불어져서 이 별 별자 웬일인고 이 별 별자를 대었은지 이 별 별자 웬일인고 이 별 별자를 대었은지 만날봉자가 염려두었구나 만날봉자가 염려두었구나 이것이 어렵구나 겁나게 어렵구나 쉽다고 가르쳐 드렸는데 아니야 겁나게 어렵네 같이 하자 시작 만날봉자 봉자 그날 만날봉자 떼어두니 너와 나와 정을 주어 끝정짜로 눈일다가 모진 바람이 불어져서 이 별 별자 웬일인고 이 별 별자를 대었은지 만날봉자가 염려두었구나 만날봉자 해 이것이 어려웠어 쉽다고 생각을 했더니만 겁나게 어렵네 내가 자기들을 사실은 요거 자기들 맺나 살다 살다 못 살면은 깊은 산중 들어가 요거 해준다고 맨날 해달라고 해서 그 놈 해주려고 해서 요 놈을 먼저 애호를 시켜서 그 다음 주에 가르치려고 했더니만은 이것을 그렇게 어려워면 요 놈은 더 튀어 더 없잖아 더 어려워요 그게? 응 어렵잖아 그지? 요것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 놈은? 응? 나는 이제 그만할라니 나 보고 오버하셨네 네 공수 싹이야? 공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고를 좀 채워줘요 공수 당연히